색색깔 만개한 꽃들의 향기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계절 봄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축제가 취소되었어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소중해진 지금 아쉽지만 참고 조금만 조심하다 보면 곧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아쉬운 마음 올해는 치즈의 무드인디고와 함께 봄맞이 음악으로 마음을 달래보아요 안녕하세요 치즈의 무드인디고 달청입니다 여러분 봄이에요 봄 봄은 항상 짧게 느껴지는데 올해는 약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집에 있다 보니까 그냥 봄을 못 느끼고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죠 네 치즈의 무드인디고에서 봄을 위해 모신 분이 있습니다 봄이 사람이 된다면 이분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바로 이진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무드인디고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드인디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예요 봄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치즈의 무드인디고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무드인디고의 첫 봄 어떻게 꾸며볼까 했는데 진아씨가 오셔서 봄이 완성된 것 같아요 정말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 너무 좋아요 봄 같아요 진아씨가 치즈님이 훨씬 더 봄 같으신데 아유 저는 무슨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아씨만의 봄 보내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봄이요? 네 저는 일단 봄이니까 좀 더 밖을 많이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리고 요즘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집에 거실에 있는 커튼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오 그쵸 뭔가 이제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약간 인테리어로 약간 좀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무슨 색이요? 지금은 되게 약간 칙칙할 수도 있는 회색이거든요 네 그레이색 네 안마커튼이었는데 안마커튼 네 뭔가 이렇게 잔권무늬로 좀 해보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네요 아 그러니까요 봄이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무드인디고 봄편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봄에 듣기 좋은 노래들을 제 곡 안에서 골라봤습니다 다 봄 같은 노래가 진짜 많잖아요 네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봄 페스티벌 때 같은 날 출연한 적도 있었네요 그때 저는 제 공연이 끝나고 진아 씨를 보러 갔어요 아 치르님이 앞에 했고 제가 그 뒤에 했군요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기억나요 그쵸 그래가지고 공연 끝나고 막 너무 잘 봤다고 아 진짜 네 너무 고마워 저도 달총님을 정말 원래부터 좋아했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좋아했고 친구의 친구여서 언제 만나나 언제 만나나 했는데 그렇게 차츰차츰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러니까요 친구가 됐죠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네 오늘 그 봄의 분위기를 무드인디고의 선곡으로 전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럼 진아 씨 첫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첫 곡은요 제가 밝은 것부터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아 그쵸 제목을 알려드리면 되죠 아 그쵸 네 네 네 꿈같은 알람 아 명곡이죠 오 들어보셨다 아 당연하죠 네 꿈같은 알람이라는 제가 작년에 낸 앨범인데요 네 이렇게 장난기스러운 그런 리듬이컬한 노래이고 네 처음에 사이먼이라는 프로듀서랑 네 먼저 둘이서 만들고 네 그거를 실제 녹음을 하고 싶었어요 그쵸 그쵸 저번에 랜덤이라는 노래는 어 실제 녹음을 하질 않아서 음 이번에는 녹음도 해보자 해서 트럼 베이스 다 녹음해서 네 한 노래고요 이제 알람송으로 틀기 좋은 봄에 틀기 좋은 그런 노래입니다 어 이 곡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뭔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음악적인 소스로 이제 살려놨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물건들의 소리가 숨어있었나요? 음 일단 책상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책상 두드리는 소리가 네 어 어떤 뮤직비디오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커브로 이렇게 리듬을 만드는 노래가 있었는데 맞아요 아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목이 기억이 안나는데 네 저도 기억이 안나는데 그쵸 커브로 박자로 되게 재밌게 하는 그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음 네 어떻게든 막 해서 팬서리도 내고 오오 아마 자세히 들으시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곡의 전체에 나오나요? 전체에 나오지만 인트로 부분에서 제일 잘 들릴 거예요 음 그렇구나 네 너무 좋다 꿈같은 알람 뮤직비디오에 순정만화 필터 효과로 등장하시던데 이제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순정만화에서 나올 것 같은 남자분이 출연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출연자분들이 되게 빵빵하시던데 네 정말 빵빵합니다 네 그때 어떤 분들이 등장하셨죠? 좀 말씀해 주세요 오 일단 이장원씨 페퍼톤스의 이장원님이 출연을 농구천재로 출연을 해주셨고 네 또 꽃가게 주인으로 정재형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출연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화가로 네 토이사장님이 출연을 해주셨고 네 마지막으로 카페 카페사장님으로 차은우님께서 출연을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네 반전의 그런 매력이 있는 뮤비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나오자마자 거의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요? 네 너무 궁금한게 물어보고 싶었던게 실제로 만나보셨어요? 네네 만났어요 어떠셨어요? 촬영장에 많은 스태프분들이 뭔가 시선집중?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현장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구나 네 저도 한번 되게 실제로 봐보고 싶어요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아 멋있으셨어요? 네 네 존재감이 되게 딱 있으신 것 같았어요 아 그쵸 네 연예인인데 네 어쨌든 네 봄의 시작과 딱 어울리는 곡이죠 꿈같은 알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진아씨의 꿈같은 알람 듣고 왔습니다 네 알람이 괴로우신 분들은 이 곡으로 알람을 바꾸면 아침이 좀 덜 괴로울 것 같아요 그쵸? 네 많이 많이 바꿔주세요 네 진심이죠? 네 네 다음 곡은 네 마지막 곡이에요 바로 먼지인데요 네 이 곡은 버스 타고 집에 가다가 창밖을 보고 쓰신 곡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실제로 네 네 그날의 분위기 어땠어요? 그때가 봄이었었는데 네 이제 봄은 따뜻하고 햇빛이 많이 쬐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스에 창밖에 창문을 틈으로 햇빛이 싹 쏟아졌는데 네 버스에 있는 먼지들이 되게 아름답게 샤랄 하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오 그래서 되게 엄청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날 따라 원래 먼지는 더러운 건데 그래서 아 먼지에 대한 노래도 써보고 싶다 해서 피아노로 썼는데 네 중간 부분에 먼지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려놓은 인털루드 공간도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네 딱 그 무드가 완전 눈에 그려지네요 그렇죠 네 뭔가 딱 그 먼지가 아름답게 펼쳐진다라는 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진아씨 곡들을 보면은 이제 일상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곡을 많이 쓰는데 평소에 그러면은 진짜 그런 일상적인 소재에서 많이 영감을 얻으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해하고 공감이 돼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쓰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약간 오늘 내가 곡을 써야지 라기보다는 어떤 영감이 왔을 때 이제 곡으로 해석하게 되는 게 먼저이신 거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곡을 써야지 하고 평소에 적어놨던 그런 주제들 같은 거 그렇죠 쓰려고 하는데 이제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거기 소파에 누워있고 그렇죠 아니면 근처에 막 돌아다녀요 음 맞아요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인스타를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네 이쁜 거 많이 보러 다니는 거 좋아했고 네 아 그러니까 네 어쨌든 먼지 듣고 올게요 봄의 요정 너는 얼마나 가볍기에 공기를 날아다니니 색은 색은 잘 돋나는구나 뭔지 듣고 왔습니다 봄의 요정 봄의 요정 네 진아 씨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치즈 무드인디고 함께 한 시간 어떠셨나요? 아 오늘 너무 오랜만에 친구 친구이자 멋진 뮤지션 치즈님을 만나서 아 진짜요? 네 너무 반가웠고 네 또 재밌었고요 네네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좋았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빨리 많이 생겨야 될 텐데 우리 무드인디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요즘에 또 코로나로 또 많이 힘들 때도 있고 네 좀 축 처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 아프지 마시고 제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네 제가 열심히 음악 작업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네 캔디 피아니트 앨범 듣고 계세요 네 잘한다 잘한다 네 마지막으로 올 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곡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요즘에 너무 빠져있는 노래인데요 네 그레첸 팔라토의 플로워 앨범 안에 들어있는 8번 트랙 첼로스트 넘버원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 정말 좋습니다 꼭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아씨가 올 봄 마무리 할 수 있는 곡 그레첸 팔라토의 8번 트랙 첼로스트 넘버원 네 그 뒤에 더 있지만 네 못 읽겠네요 네 어쨌든 클래식 곡이여가지고 네 클래식 곡이여가지고 네 클래식 곡이여가지고 네 오늘 치즈의 무드는 봄 소풍 네 뭔가 진아씨가 와가지고 같이 봄 소풍 가는 느낌으로 네 그런 무드를 정해봤습니다 어 무드 추천곡은 어 저는 그 이진아님의 네 아까 계단을 네 선택하고 싶어요 그 곡이 되게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네 곡이거든요 네 진아씨 덕분에 올해 아름다운 봄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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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